크리스마스 안녕 딱 친구들 내 이름은 오늘은 크리스마스에 솔로들이 할만한 게임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첫번째 바로 자살하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자살하는 게임 카롯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어떻게든 자살하시면 되요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자살해 아 다 누르면 이게 열리나보다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일단 이거 두개를 누르고 이걸 밟으면 안되지 이걸 밟으면 안되지 오우 예 오우 빠이빠이 오우 저거 진짜 맘에 드는데 오 뭐야 포탈이야 야 나가면 안돼 야 나가면 안돼 아 아 다시 할 수 있구나 어 뭐야 저거 포탈홍 왜 만들어놓은거지 이렇게 하라는건가 그렇겠네 이렇게 그치 좋아 야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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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ㅆ Oftentimes 그끗 야 야하 아 Quiet 공격 네 isiert 아 오우 와우 오우 야 야 너 나 저거 진짜 맘 되는데 방향킥은 한쪽밖에 안 눌려 옿! 자아! 어떻게든 자살만 하면 되니까 좋아 점프를 4번밖에 못한대 여기서! 아...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! 힝! 어? 야 이럴 필요가 없어 하나는 피해서 어? 아! 알겠스! 은이? 왓 더 쏙! 오마이갓! 이렇게 해서 나가는 방법도 없는데? 왜 Sith에 스웨어 몇 가지 뺄해 네 온 왓 더 아 오 像 이렇게 하다 보면 반동을 받아서 그런 거 없네. 이거 어떻게 깨지? 어? 이걸 어떻게 깨? 그냥 나가는 건가 이건? 안 돼! 저걸 밟으면 안 돼! 됐어. 무근히? 클릭하는 것도 아닌데? 뭐지? 오예! 오지! 아이! 뭐지? 오지! 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아 설마 막 맵 밖으로 나갈 수 있어? 아닌데? 뭐야? 이 게임이 있다고 우리만 늘어났어. 이게 뭐야? 그냥 막 하면 되는 거네. 너에게 닿히래! 너에게 닿히래! 3D로 나온다네요? 진짜 끝난 거야? 아닌데? 저기 갓이 있는데? 또 점프가 높게 되는 자리가 있겠지? 아니 계속 점프를 하다보면 점프력이 점점 높아지네! 오 뭐야? 점프를 계속 할 수 있나요? 야! 안 정해! 슈퍼카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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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새끼도 자살 시켜야 돼 내가 헛 슈퍼카로시는 자살도 안하네요 이리와 이 새끼야 점프 그렇지 슈퍼카로시는 자살도 안하네요 이렇게 나도 자살 빼앗 또 여기로 막 지나가는 데가 있을...겠지? 아니네 저 시계를 괜히 줘 왓더팍 핫 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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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는 건가? 아 진짜 슈퍼카로시 다 먹어드리죠 웨헤헤 슈퍼카로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라고요 그렇죠 아 내가 저걸 먹어드려야 되는데 안돼 어딨 Harmon 에헴 에헤헛 전 미리 자살하고 있겠습니다 마이돌 으어 consists 나도 따라갈게요. 좋아. 일단 이걸 먹어드리고 아 다시 해야돼. 빨리! 그렇지! 카로시. 여기 가시가 어디 있다는 거야 뭐 어떻게 다 살아라는 거야 이게 끝인가 본데 이게 끝이야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데 나 이 얼굴이 너무 좋아 아니 뭐 슈퍼 카루씨도 없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끝이야 자살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가 끝인가 봅니다 끝이 아닌가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솔로이신 여러분들은 이 게임을 하면서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솔로예요 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구요 아직 내가 끝인사는 정하지 못했는데 네 어차피 끝까지 다시 보실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빠이빠이 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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